내일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김성현 회장은 수험생 자녀를 둔 한화가족에게 격려편지와 함께 합격기원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대입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그룹사 본사와 사업장에서는 수험생 자녀를 둔 한화가족들에게 김성현 회장의 격려선물이 전달했습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한화가족들은 김성현 회장의 세심한 배려를 느끼며 합격을 바라는 부모의 심정을 담은 합격기원 격려편지와 선물을 전달받았습니다. 김성현 회장은 편지에서 그동안 자신과의 싸움을 견디며 매순간 최선을 다해온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전력을 다해 반드시 영광의 결실을 거둘 것을 믿는다며 문병란 시인의 희망가를 동봉해 전달했습니다.